안녕하세요 여러분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 단축키를 알면 마우스까지 손을 뻗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나 프로게이머들도 단축키에 최적화된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간단한 단축키들을 알면 여러분도 훨씬 편하게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유용한 단축키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파트 1과 2로 나눠서 윈도우와 맥 키보드 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윈도우와 D키를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창을 최소화하고 바탕화면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이나 누가 들어와서 급하게 창을 숨겨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다시 윈도우 D를 누르면 숨겼던 창을 다시 띄워줍니다 컴퓨터를 잠그실 때도 버튼 두 개만 누르시면 가능한데요 윈도우 키와 L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잠그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많은 앱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신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다 닫아버리기는 아깝고 이럴 때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해보세요 윈도우 컨트롤 D키를 누르면 깨끗한 가상 데스크탑이 열립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싶으시면 윈도우 컨트롤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가상 데스크탑을 중요하고 싶으시면 윈도우 컨트롤 그리고 F4 버튼을 누르시거나 윈도우 탭키를 누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시거나 프로젝터를 사용하시나요? 윈도우 그리고 P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유롭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에선 윈도우와 A키를 누르면 알림센터를 열어주며 최근 업데이트나 세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W키를 누르면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스티키 노트, 커다란 그림판, 그리고 스크린 그림판 같은 유용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딱히 필요 없지만 친구들에게 장난치기 좋은 화면 돌리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그리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화살표 버튼을 대신 누르면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크롬이나 익스플로어를 사용할 때 편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컨트롤 T 버튼을 누르면 새 탭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W는 현재 탭을 닫아주는데요 컨트롤 L 또는 알트 D를 누르시면 주소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맥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인터넷 창을 사용하실 때 커맨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웹 페이지의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고 커맨드 아래 화살표는 제일 위쪽으로 내려줍니다 커맨드 Shift 그리고 4키를 누르면 드래그로 범위를 설정하고 화면을 원하는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탭을 많이 열고 사용하실 텐데요 커맨드 1을 누르면 첫 번째 탭으로 이동하고 커맨드 2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탭의 개수에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W키를 누르시면 현재 탭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커맨드 옵션 W를 누르면 현재 탭을 제외한 나머지 탭들을 닫아줍니다 가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창을 실수로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도 기억 안 나면 다시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커맨드 Shift T를 누르면 최근 닫았던 창을 복구해 줍니다 커맨드 H키는 현재 보고 있는 창을 숨겨주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창을 숨겨야 할 때 유용하겠죠? 마지막으로 커맨드와 세미콜럼 버튼을 누르시면 문서에서 틀린 단어를 찾아줍니다 문서에서 틀린 단어를 찾아줍니다